소가 놀랬다 일단은 아 살구 남맞네 아직도 살구가 열려있네 일단 먹으라 하겠죠? 떨어진건 먹어도 되잖아요? 따서 먹으면 좀 먹으라 하겠지만 일단 떨어진건 하나 먹어봅시다 따먹으면 먹으라 하겠지만 와 살구 진짜 배까리네 아 쫄네 뭐 그만 쏘다 뭐 뭐 골고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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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안 Behavior 감자 않겠네. 춘천의 황사장은 얼마전에 감자 마늘을 다 캤던데 감자가 그대로 있네. 불 stretch at the front for me. 태권도 외출을 뭐라고 말해 Begdance 아우? 아놔? 나도 모르게 부른 말 불렀네. 아 아주 말이 평화롭고 조용하다 야 공기 정말 시원합니다 여기서 복식호흡을 해서 일단 고삼증 치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보라색 꽃이 참 이쁘다 이 꽃 이름은 모르겠는데 향기는 별로 안 나는 것지만 꽃이 참 이쁘다 이게 아 이런 화각으로 입구 흑백으로 찍어 봤습니다. 마이틴다고 좋은 것도 아이고 여기는 아직 살구가 안 익은데 해사를 적게 봤는지 해살마이블데는 좀 익었고 노랗네 여기는 파랗고 햇빛에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멀리 히말래 산맥이 보이네요 살구나 주소 먹어야지 당도가 아주 세네 진짜 맛있다 살구의 고향 알치 우리 고향에 있는 접시꽃 알치야도 있네 접시꽃 이렇게 하면 또 살랑살랑 바람붙게 한번 찍어주고 여기 없는데 여기 가야들아 우리 고향에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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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, 구독 부탁해요.